넉넉히 났어 너의 등장이 평소 닿지 않은 눈빛이 뭔가의 느낌이 좀 수상해 지금은 12시 10번째 나 나 같은 애 나 나 같은 애 해설의 거리 우리 잠깐만 내 기억이 당황스럽겠지 앞자가 힐 없는 건 처음이지 Baby I'm sorry 근데 어쩜이 니 니가 맘에 드는데 내 처음 보는 그 순간 처음이 딱 있어 처음 보는 사이에 실례지만 널 내 내 내 내 걸로 만들고 싶어 오 바배 듣고 싶지 않고 싶지 않아 나 나 나 이런 여전 본 적 없지 않아 나 나 나 같은 애는 나 나 같은 애 나 나 나 같은 애 어때? 어? 어? 빨리빨리 다시 다 맘 자꾸 가잖아 솔직하게 말해 내게 다 받아 오 이런 느낌 참 이라고 맘 맘 말해 봐 어서 나 나 같은 애 나 나 같은 애 어? 어?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같은 애 나 나 나 나 나 나 같은 애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어때 안 봐 빨리빨래 시간 난 자꾸 그잖아 솔직하게 말해 내게 다 다 다 이런 듯이 처음이라고 맘만 말해봐 어서 나 나같은 애 나 나같은 애 어 어 어 허 허 허리 얼렛 가슴을 맺춰버려 I'm a girl like me 어떠니고 묻자니 손가락만 번지락 번지락 떼지 말고 어서 빨리 대답해 날 놓치고 그래 날게 뻔해 그러기 전에 나랑 뻔해 그게 편해 아주기 편해 지금 내게 약속해 하네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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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Ooh baby 보고 싶지 않고 싶잖아 나 나 나 어 이런 여전 본 적 있잖아 나 나같은 애는 나 나같은 애 나 나같은 애 어때 아 빨리빨리 빨래 다시 너만 자꾸 가잖아 솔직하게 말해 내게 다 다 다 이런 느낌 참이라고 맘만 말해봐 어서 나 나같은 애 나 나 나같은 애 어 예 허 허 허리 얼렛 밤에 난 추워 난 나 나같은 애 나 나 나같은 애 어때 나같은 애 어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